나도 빨리 결혼하든가 해야지. 결혼 생각 있니? 우리 일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. 우리 집안에서 온수씨 절대 반대예요. 도련님이랑 짝짝꿍해서 철없이 굴지 말라고요. 봉사 안 가요? 이거 다 칠 때까지는 절대 못 간 거요. 여자 혼자 세탁소 한다고 불쌍해서 옷 맡겼더니만. 그만하세요. 이 아저씨는 또 누구야? 누군데 나서? 남편입니다. 안 가요?